이다은이 윤남기의 취향이 보편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점칠을 이다은. 윤남기의 유튜브 채널 남다림에게는 돌싱글즈 사랑꾼남기의 은밀한 취향 샵 shorts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다은은 오빠가 특별한 걸 좋아한다며 윤남기의 취향을 밝혔다. 윤남기는 흔한 걸 안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이다은은 남들 다 하는 머리 남들 다 사는 옷 그런 걸 안 한다. 그게 멋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 차도 남들이 보편적으로 좋다는 차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윤남기는 크게 관심이 없다고 맞짱구 쳤다. 이다은은 신기하다. 이런 남자 처음 본다. 아무튼 평범한 걸 싫어한다고 했다. 윤남기는 기왕이면 흔하지 않은 걸로라고 인정했다. 이다은이 저도 흔하지 않은 여자냐고 묻자 윤남기는 유일무의라며 애정을 표현했다. 인비엔 예능 돌싱글즈 2를 통해 인연을 맺은 윤남기와 이다은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지난 9월 결혼식을 올렸다.